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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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발전 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였습니다. 발전소 등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한 서해안에서는 사안에 따라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을 노린 가짜 어민들이 다수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또 어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화력발전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화력발전소 옴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신청해 수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 A씨. 그런데 주변인들은 A씨가 주소지에 머무는 날이 거의 없고 어업을 하는 것도 못 봤다고 말합니다. 이 마을에 정착해 사는 사람은 100여 명,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은 2배에 가까운 170명에 달합니다. 진짜 어민들은 위장전입을 한 다수의 가짜 어민들이 자신들의 몫을 뺏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보상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의 경우 신고어업으로 철저히 관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구를 활용해 손으로 조기류 등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은 지자체의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신고만 하면 당일에 입증 서류까지 발급됩니다. 본인이 하시면 그냥 면허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오셔서. 절차 없어요. 신고 이후 어민 자격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으나 만합니다. 실제 어업 활동을 하는지 현장에 나와 살펴보는 과정도 없는 겁니다. 다만 보상 절차를 밟을 땐 현장 조사가 있는데 당일에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허술한 제도와 검증 시스템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고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용 10일 이상 누가 나가는지 누가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해 당진 지역 맨손어업 신고는 52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70여 건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시가 오는 11일 원당동 1원을 당진 자지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구역은 20만 7천여 제곱미터로 약 1,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900여 제곱미터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4곳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돌입해 2028년 준공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고형사랑기부제 모금액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홍성군은 최근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기부자가 대폭 증가해 목표액 대비 153%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 총액은 2억 108만 원이며 기부건수는 1,500여 건, 1인 평균 기부액은 1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모금액이 2억 원을 넘긴 건 도내 시군 가운데 다섯 번째입니다. 충남도가 서해안 국제 해양 레저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가로림만 순환 관광체계 구축과 미래 요트산업 육성 등 방안들이 제시됐는데요. 충남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대규모 전략 사업을 연결해 통합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충남도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예산군은 청사 부설 주차장과 노회 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44면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차구역 설치는 지난 7월에 제정된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됐는데요.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국가유공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태안의 의료복합치유마을이 조성됩니다. 태안군은 오는 2026년까지 441억 원을 투입해 의료복합치유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은 태안의 평천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으로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7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등 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에 국내 유명 탁구선수들이 모입니다. 당진시는 오는 9일부터 7일간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남녀 종합 탁구선수권 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8개 팀, 300여 명의 선수가 경쟁을 펼칠 예정인데요.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전지희와 서효원 등 유명 선수가 대거 참가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대회를 비롯해 올해 모두 5개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역사문화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84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 3천8백여 농가, 지급 면적은 1만 3천여 헥타르로 소농직불금 대상은 농가당 120만 원이, 면적직불금은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예산군은 자격검증과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7일 안면읍 꽃지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280여 개 해수욕장을 평가한 결과, 태안 꽃지해수욕장과 남해 사촌해수욕장, 부안 변산해수욕장 등 3곳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했습니다. 태안군은 꽃지해수욕장에서는 올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요가와 패들보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됐는데요. 태안군은 꽃지해수욕장을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과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홍성 지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모두 50건으로 약 4,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화재 피해액의 32%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겨울철에는 가축의 보온을 위해 축사를 막아두면서 화재의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홍성소방서는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축사 내 소화기 비치와 축사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노후한 전선 교체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